술을 그렇게 열심히 먹는 거 보면은 야 부지런 대단쑤 대단쑤 나도 꽁냥이가 알콜 대단쑤 나도 꽁냥이가 안녕하세요 김민기 홍유나의 꽁냥 꽁냥 꽁냥이들 꽁냥이들 안녕 우리가 지금 어디 왔을까요 여기는 지금 JDB 스퀘어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이제 JDB에서 새로 생기는 공연량인데 구경을 하러 겸사겸사 왔거든요 네 아마 저도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깄다 우리 여깄다 시험을 왜 이렇게 길른 거야 근데 그 로드FC 선수가 지수염을 길렀어 로드FC 선수처럼 보이고 싶어서 권하솔 선수는 이렇게는 안 하는데 네 내려가시죠 오 딱딱처럼 이렇게 판구나 잠깐만요 꽁냥이 컴보는 왜 없어요 여기 잠깐만요 사장님 아 여기가 스탠드업 고민하는데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어떤 거 궁금하세요 어떤 거 김민기씨한테 있어서 소주랑 소주라는 거는 네 알코올이 18%가 하면 된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기한테 있어서 홍유나랑 저입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너고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내 인생 그 자칩니다 뭐라는 거야 어 해주지마 어 해주지마 어 해주지마 감사합니다 우와 팝콘이 얼마야? 팝콘을 이렇게 주세요 3,500원 어 맛있는데? 응 ASMR 오빠 그렇게 먹지 말고 이렇게 해서 아으 이렇게 먹어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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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도 이렇게 담아드네 뽕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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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연장으로 들어가자 가보자 이 컵에 저를 담았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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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상이 또 마침 나오고 있어 영화관 겸 공연장 이런 느낌이야 하하하하 우리 영상 저렇게 나오는구나 방법 댓글을 한번 봐보자 그러자 자 우리 꽁냥이들이 써준 댓글이야 읽어볼게 응 정윤경 꽁냥이가 남친을 애절하게 보는 것 같지만 치킨을 애절하게 보는 것 같 Ond 천재 정답 친절한 동네 언니 꽁냥이가 저도 남편 배가라고 컴퓨터 189만원에 맞춰 선물해줬는데 왜 요즘 안하는거죠? 팔아버리고 싶네요 제가 선물을 받아본 입장에서 그 컴퓨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팔아버리고 싶네요 안돼 안하니까 팔아버리고 싶더라고 언제 안해? 했어? 많이해 언제 했어 최근에? 김현성 꽁냥이가 권뚜선수 가르치는 코치 같네요 은근히 즐긴다니까 본인도 맞아요 민교빵 아니고 다른 누군가도 데리고 와서 아바타 먹방을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유나님 다이어트 하신다고 민기님 라면 대신 먹이고 크크크크 고기 드시고 크크크크크 맞아요 저탄수화물 고 단백질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도 소통도 하시는걸 보면 왠지 더 친근하고 그래서 넘넘 좋아요 물결빛이 하트 우리도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거거든요 좀 더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같이 소통하고 싶다 많은 커플분들이 두 분 데이트 어떻게 해요? 어디 놀러가요? 뭐하고 놀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서 약간 친근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우리 지금 다음에 오빠도 메이크업도 오늘 저 지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고 나왔잖아 친근하게 우리는 메이크업을 잘 안해요 나는 해 오빠 나는 쌩으렸던 적은 없어 그래서 더 이뻤구나 이제 여기는 몇 개가 없어가지고 응 우리 LED로 여기 화면 또 크게 나오잖아 LED로 한번 댓글을 같이 봐볼게요 아니 ASMR이 왜 이렇게 웃기냐고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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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숨 쉰대 그 음식을 진짜 내가 자꾸 코로 숨 쉬라고 하는게 뭐냐면 코로 숨을 쉬었으면 음식을 더 깊게 풍미할 수 있어 입에 넣은 상태에서 씹으면서 코로 이렇게 산소와 내 안에 무언가 만났을 때 이때 이 느껴지는 이 깊은 향은 입안에 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네네 안그러면 아바타 더 독하게 할거야 아 그만해 매일매일 유튜브로 배그 영상 보고 배그하러 피방간 남친을 볼 때면 애가 이렇게나 부지런한 녀석이었나? 놀랍고 짜증나는데 유나언니 민기 오빠한테 그냥 게임하라고 컴퓨터를 선물로 주시다니 헐 대단쓰 그러니까 나중에는 술을 못먹게 하는 영상을 찍어야 돼 맞아 그치 맨날 피곤하다 피곤하다 하는데 술을 그렇게 열심히 먹는 거 보면 야 부지런 대단쓰 대단쓰 나도 꽁냥이가 알콜 대단쓰 나도 꽁냥이가 둘이 사귀나요? 아무 사이 아니에요 같이 영화 한 편 보고 직장 동료로서 아무 사이 아니에요 결혼할 사이에요 말하면 어떡해 비밀이었어? 근데 우리는 거의 크크크크가 많네 유튜브 댓글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꽁냥이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줘용 네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 의자도 그렇고 밖에 먹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꽁냥꽁이 우리 꽁냥이들 같이 팬미팅해도 좋을 거 같아 오 좋다 저번에는 이제 다른 영화관을 대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저희가 몇 분 이렇게 못 만났거든요 여기는 자석이 그래도 거기보다 훨씬 많으니까 많은 거 들고 오지 말고 김민기 홍유나 짱이라고 플랜카드만 이렇게 저희는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플랜카드 플랜카드 하나 이렇게 들고 와주시면 다른 팬미팅 다 그렇게 합디다 네 여러분들 여기 오픈화면에 많이 웃으러 공연 보러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서 또 팬미팅 할 거니까 또 많이 많이 꽁냥꽁냥 계속 구독 하면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홍유나 김민기 김민기 홍유나의 꽁냥꽁냥 꽁냥이들 안녕 안녕 안녕